그러면 지금 재료가 좀 모질란 것 같은데 나무하고 돌멩이하고 얘도 그리고 캐릭터마다 무기가 다 두 개씩 있어요 얘는 지금 쌍독기가 있죠? 쌍독기하고 햄머하고 그리고 각 캐릭터마다 특수기가 있고 보통은 전사들은 힐인드 전사들은 힐인드 간달프 같은 경우는 법사니까 이런거 쏜 다음에 기모아서 내리찍는거 돌멩이가 필요한데 돌멩이가 필요해 돌멩이가 자 이제 됐나? 가볼까? 일단 나무는 25개 됐고 끈 15개 됐고 돌멩이가 25개 필요한데 18개 밖에 없죠? 그러니까 돌멩이를 더 구해와야 돼 요런거 돌멩이 돌멩이 구하러 갑시다 결국 두개밖에 안좋아 세개 세개 스물다섯개 딱 스물다섯개 딱 모았네요 스물다섯개 꼽아주면 다리를 만들겠지 이제 이제 이게 레고무비 비디오 게임에서 추가된 시스템인데 직접 레고를 만드는 맞는 피스를 찾아서 바뀐거죠 요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다리를 만드는거지 필요한 조각만 찾아주면 돼 맞는거 길쭉한거 어? 이거 아니다 요거네? 아 색깔이 틀려가지고 한때개 하나 꼬다리 두개 네개 또? 아 다 만들었네 됐어 다리를 복구했죠 반.. 그니까 레고 반지의 제왕 보다 거의 한 시스템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어드벤처형 롤플레잉 게임이 되어버렸네 뭔가 하얀색 블럭을 야 아르켄스톤 저 모양이 저장인가? 그런거 같은데 그니까 레고 시리즈 나온 것 중에 가장 모든 시스템을 조합해 놓은 완성형 같아요 호비 시리즈 엘프들은 도울 수 없다고 엘프들은 도울 수 없다고 삐졌어 그래서 간달프하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이.. 이거는 내가 영화에서 못 본 내용인데 1탄에서도 이런게 나오나? 트롤.. 아아 이거 기억난다 트롤한테 잡혀갖고 자기 말 어 요거 영화에서 본 것 같애 뭐.. 왜 날 보네 똑같네 세 마리 있고 어쨌든 잡히지 않나? 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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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은신 은신 어떡하지? 어 됐다 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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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걸렸어 저기로 지나가려면 낚시를 해서 뭔가를 해야되나봐 어.. 여기 낚시대 모양이 있는거 보니까 흠 흠 낚시해서 가재하고 뭘 낚았죠? 이걸 어디다 던지나? 아.. 가재를 저기다 거.. 개를 저기다 걸었어 오케.. 오케.. 의신 성공 말 구출해야지 이거 어떻게 구출하지? 스위치가 스위치가 딴 애로 바꿔줘야되나봐 삘리 이 우리를 지금 열어야되는데 오리 어? 어 왜 금덩이가? 어? 조립 조립 됐다 저거 맞춰 한 번 더 맞춰야되나봐 한 번 더 맞춰야되나봐 됐다 한 마리 구출 어? 이거 온갖 소리 다 내면서 가네 이 한 마리 더 구출하면 돼 네 왠지 왠지 이런 거 뽀개고 갈까? 저 금덩이랑 막 주잖아요 재료도 막 주고 재료도 막 주고 이거 봐 금바 우와 이거는 빌보로 땡겨야되나? 얘도 아니고 킬리로 땡겨야되나? 어? 어? 모르고 죽였어 뒤에 금덩이 하나 놓쳤는데 삽! 삽이 필요해 삽이 삽은 누가 있지? 저놈이 있군 필리 얘가 삽질을 잘하나봐 오케이 이거를 저기다가 던져주면 시선을 교란시키고 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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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조립하는 거겠지 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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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양? 욕심부리면 안되는데 저게 스팅인가? 여기서 오크 들어오면 반짝이는 칼 그거 하잖아요 터비 잡혔어 이씨 헐 놀랬어 버글러 버글러 버글러가 도둑놈 그럼 킬리 멋있어 떨어 떨어 오 도어프들 이거 뭐야 잘 싸우네 화살이 안 화살이 안 통해 화살이 안 통해 얘를 죽이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내가 포개서 이런거 조립해가지고 수석기를 만든 다음에 저걸 쏘자 그렇지 이렇게 스턴이 걸렸을 때 2단 공격으로 오케이 한 마리 보냈고 놔놔 놔놔 비비비비비비비비비 머리가 엄청 돌멩이야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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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또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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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으로 여기 머리 꽂혔고 세번째 놈 저기 딱 쏘는거 있네 한번 더 한 번 더 한번 더 한 번 더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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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다리 다리 뿌어어어어 야 안돼 레고블럭을 어? 결국에 잡혔어 이제 또 뭐해야돼? 이걸로 뭐 해야 되나봐 저기서 못 타고 도망다니고 있단 닭도 풀어주고 또 은신 모드야 이건 뭐지? 아 저장이구나 저장 저장을 한 번 하니까 저장하는게 뽀개졌어요 얘는 땅에 묻어놨네 한 명씩은 구출해주고 있잖아 코드에다 지금 다 담아놨는데 세번째 눈분도 했고 이거 화살 어 화살 화살 구했다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어 진짜 옆에 국자 돌고 있는 국자 돌멩이 돌멩이 이게 다 재료에요 어? 와 쟤 엉덩이에 튕겨가지고 저거봐 엉덩이에 튕겨서 일로 날라와 저거 저거 구했어 구했어 네명 구했어 자 이건 뭐지? 여기서 뭐 만드는건데? 나무 이십개 나무 이십개 끈 열개 돌멩이가 어 돌멩이가 모질란다 어떡하지? 돌멩이를 어서 구해와야돼 돌멩이를 구해와야합니다 야 이거 돌멩이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구할 데가 없는데? 돌멩이 나오는 블럭이 다시 생겼어요? 그래요? 아아 저기 생겼네 요거지? 열넥 열다섯개 오케 뭘 만들려고 그러지? 뭘 만들려고 그럴까? 뭔가 투석기 비슷한거 같기도 하고 하나 둘 셋 야 이런거 만드는거 보면 신기해 진짜 하나 둘 셋 아아 다리 올라갈 수 있는 다리 만드는거구나 타고 올라가게 근데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넷 그냥 그거 밟고 올라가려고 아 아 밟고 올라가는게 아니라 타고 내려오는거 다 구했다 도망가자 오 간델프 새벽이 오면 트롤들은 해를 싫어하니까 간달프로 바꿔서 야아 오오 영화랑 똑같애 야아 돌이 되잖아 돌이 흐흫 하하 흐흫 흐흐흫 야아 아 거의 영화하고 똑같이 가네요 스토리가 저 초록색에 내가 보기에는 퀘스트 같애 하나도 못한거지 이게 2탄까지 되어있으면 상당히 길텐데 플레이 시간 플레이 타임이 스마우고 까지 되어있으면 오 이 트롤 봐 되게 귀엽다 돌댕이 된거 봐 이쪽 길이 아니죠 여기는 이제 던전하고 다른 데 있는 어차피 자유플레이라 저렇게 미니맵이 생겨가지고 미니맵만 따라가면 돼 미니맵에 어디로 가라고 표시도 다 해주니까 게임하기가 되게 편하죠 이런것도 다 사이드 퀵에 오 교환하는거네 저거 저렇게 내면 저 청동주계를 40개를 주겠다는거죠 근데 이게 루비가 없네 어 이거 40개 받을 수 있는 철호의 찬스인데 저게 분명히 필요하니까 저렇게 있을텐데 포기 여기 이건 뭐예요 어디로 가 이거 어디로 가는거 어? 뭐야 우와 던전? 던전? 오오 야 이런거 나중에 다 해봐야되나? 스토리만 가니까 지금 이런거 안하고 있는데 여기도 뭔가 제로가 필요해요 여기 들어가려면 일단 저거 이거 10개 아아 여기서 필요하네 일단 이거 5개 금주계 금주계 20개 그 다음 나무판때기 15개 이게 지금 청동주계가 없죠 어? 이거 청동주계다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맥 총 몇개 있어야 되죠? 다행히 여기에 광, 광맥이 있어서 10개가 필요했으니까 이게 다 재료야 이런게 재료 여기는 뭔가 다리가 있는데 이 지금 비둘기같은게 다쳐갖고 지금 도와줘야되나본데 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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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에메랄드 주계다 아이고 재길 두개밖에 못 먹었어 Dawk 오오 Chung 한방에 뽀개면 오오오ип 보너스가 있구나 한방에 성공하면 자 10개죠? 됐어 하나 어? 아니네? 됐어 조그만거 조그만거 그리고 초록색 길쭉이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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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깎였어 열쇠 만드는 것 같은데? 열쇠? 열쇠죠 열쇠 크기 봐라 두명이서 들어야겠다 이거 두명이서 들어야 돼 열쇠를 두명이서 들어야 돼 열쇠를 이게 열쇠여? 그냥 뽀갠거지 아니 그냥 물을 뽀갠거지 병성추같이 흠 이제 고블린 케이브니까 여기가 뭘 밟았어 소리를 내면 안되나? 어 스팅 저거 스팅 아니야?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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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무기 비겨봐 던전이 엄청 커요 어 이게 뽀개지진 않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